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BS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온라인 제작 발표회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만나고 계시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제작 발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중계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생중계가 아니라 오늘 사전 녹화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남자 주인공 장기용 씨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첫 방송 그날이나 아니면 그 주에 이렇게 제작 발표회로 인사를 드리는데 제작진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나 워낙에 우리 배우분들과 제작진들이 호흡도 좋았고 그리고 다 같이 열심히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인사를 드리는 게 더 의미 있고 그리고 소개도 함께 드리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일찍 만나서 이렇게 사전 녹화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작 발표회 입장 시에 열 체크 손소독 그리고 인원 제한 등 저희가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이 제작 발표회를 보고 계시는 지금은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갔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가 기다렸던 SBS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이별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 달고 짜고 맵고 시고 쓴 우리들의 이별 애추얼입니다 2021년 하반기 안방극장을 찐 멜로 감성으로 물들일 단 하나의 드라마로 정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죠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그녀 송혜교와 여심을 사로잡는 매력남 장기용의 특급 만남으로 정말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팔색조 매력의 최희서 배우의 연기변신 그리고 정말 탁월한 존재감 특별한 존재감을 지닌 김주헌 배우 그리고 우리 박효주 배우와 윤나무 배우의 탄탄한 연기력이 정말 이 작품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들고 있죠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믿고 보는 제작진의 만남입니다 최고 시청률 27%를 돌파한 낭만닥터 김사부로 공동연출해서 정말 탁월한 연출력을 인정받은 이길복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그리고 데뷔장 미스티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제인 작가님이 극본을 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스티 부부의 세계의 크리에이터로 참여한 우리 글라인과 강은경 작가님이 또다시 크리에이터로 참여를 해서 극의 완성도를 더욱더 높였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이 제작 발표회는요 하이라이트 상영 후에 공동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영상 지금 만나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와 이 스토리와 영상미 그리고 배우들의 여련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서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감성 멜로가 탄생을 했습니다 눈으로 반하고 가슴으로 빠져드는 명품 멜로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첫 방송이 더욱더 기대되는 이 드라마 이제 주역분들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인터뷰를 위해서 이길복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자 이제 무대가 완벽해졌습니다 이길복 감독님부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기자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연출을 맡은 이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 하영은 역을 맡은 송혜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 윤재국 역할을 맡은 장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 석도운 역할을 맡은 김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희서씨 안녕하세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 황치숙 역을 맡은 최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효주씨 네 안녕하세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 전미숙 역할을 맡은 박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나무시 안녕하세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 곽수호 역할을 맡은 박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역분들을 모셔봤는데 먼저 지금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작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감독님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기본적으로 장르는 멜로드라마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통해서 사는 인생 이야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이별을 통한 인생 이야기 그리고 정말 안방극장을 멜로 감성으로 물들일 찐 멜로가 탄생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송혜교 씨부터 캐릭터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하영은이란 인물은 디자인 팀장이고요. 사랑과 일에 있어서 열정적이고 모든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항상 힘이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 사랑과 주변 관계에 있어서도 늘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혜가 많은 친구인 것 같아서 이번에 연기하면서 하영은이라는 인물 덕분에 저도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장기용 씨 네 윤재국이라는 캐릭터는 프리랜서 포토그래퍼 패션 포토그래퍼입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넘쳐나고요. 그리고 사랑 앞에서 굉장히 쿨하고 솔직한 그런 인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조은 씨 네 제가 맡은 석도훈이라는 인물은 홍보대행사, 패션 홍보대행사의 CEO이고요. 그리고 우리 재국이랑 굉장히 친한 형 동생입니다. 친형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재국이를 옆에서 많이 챙겨주고 그리고 우리 치숙 씨 만나면서 저도 변화를 하게 되는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입니다. 지금도 왠지 재국이 뒤에서 재국이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응원, 지금 등을 보면서 굉장히 응원을 하고 계세요. 항상 지켜보고 좋습니다. 항상 형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장기용 씨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희선 씨 네 제가 맡은 황치숙이라는 역할은 디자인팀의 총괄이사인데요. 오너의 딸이기도 하고 겉보기에는 좀 화려하지만 사실 속에는 굉장히 애정을 고파하는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조금은 외로운 인물이고요. 또 하영은과 전미숙의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해서 저희가 멜로도 좋지만 사실 저희 세 명, 여자 배우 세 명의 이제 우정 케미도 좀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찐멜로와 맞먹는 찐우정 네. 진짜 지금 고등학교 소녀들이 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혼자 좋아했네요. 좋아요. 효주 씨 네 제가 맡은 전미숙 역할은요. 현재 지금은 전업주부로 맹활약 중이고요. 과거에 잠깐 모델도 했었고 더 과거에는 약간 속히 말하는 껌 좀 씹었다는 그런 다이나믹한 과거를 갖고 있는 인물인데요. 영은이와 치숙이와 여고 동창생이고 그리고 저희 남편 곽수호가 있고 또 딸 아이 한 명 있는 그런 주부입니다. 진짜 많은 일을 하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효주 씨. 자 윤나무 씨. 아 예 제가 맡은 곽수라는 캐릭터는요. 김주헌 선배님의 그 석도훈 역할의 비전 PR이라는 회사에서 창립 멤버고 차장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고 굉장히 프로페셔널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 눈물도 많고 정도 많은 그런 캐릭터를 맡고 있고 미숙 캐릭터의 남편으로서 또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열심히 살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멋집니다. 지금도 아내가 옆에 있어서 그런가요? 굉장히 찐멜로 찐우정이 지금 이 제작 발표회에서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기자님들께서 사전에 주신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공동 인터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길복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멜로 드라마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사랑이라는 감정이 매우 중요한 만큼 그동안 많은 멜로 드라마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기존 멜로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감독님께서 연출하시면서 또 특히 신경 쓰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동아닷컴의 정희연 기자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물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섯 분의 훌륭한 배우님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선배 연기자 분들이나 아역 배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드라마 안에서는 그 연령대가 많은 배우들이 다 인생이 그렇듯이 만나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멜로의 연령층이 좀 풍부해서요. 제가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제일 염두에 뒀던 건 그 연령층이 곧 시청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대의 멜로, 30대의 멜로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물론 이 여섯 분들이 주로 30대 말의 추측을 이뤄주고 계시지만 부모님들로 분한 차화연 선배나 최영일 선배나 그런 어른들의 멜로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사실적으로 멜로를 좀 담고 싶어서 그런 부분에 염두를 많이 뒀고요. 연출에 신경을 쓰는 건 이 좋은 배우들을 잘 제가 놓치지 않고 담으려고 노력했던 게 주로 신경 썼던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송혁규 배우나 다른 직업군들이 다 이쪽 패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작의 의학 드라마 할 때도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은데 시청자들이 워낙 드라마도 OTT도 다양하니까 리얼리티, 미술 그런 부분에 특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길보 감독님 같은 경우 정말 섬세한 연출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더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야말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감성 멜로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정의영 기자께서 또 하나의 질문을 주셨는데 자극적인 전개나 복합적인 장르로도 시청자층을 엔딩까지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감성 멜로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강점은 무엇일까요? 포괄적인 시청층과 저희 드라마는 악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따뜻함의 힘이 그리고 이 좋은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를 잘 담고 있는데 주력을 하면 그래도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가장 필요한 드라마가 아닌가 싶어요. 혹시 나는 악역인 줄 알고 연기했다 하셨던 분은 없죠? 네. 아무도 없는 걸로. 악역이 없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길복 감독님께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송혜교, 장기용, 최희서, 김주헌, 박효주, 윤나무 등 정말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치솟는 이 배우들이 한 작품에 출연을 합니다.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인데 이 배우들을 캐스팅하신 이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그 질문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당연히 나올 거라고 해요? 네. 찍으면서도 행복해하고 이런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다. 너무 좋은 배우들이랑 다른 배우님들이 정말이지 너무 이렇게 정형화된 멘트 같긴 한데 뭐 혜교 씨 역할의 다른 배우 최희서 씨 역할의 다른 배우 박효주 양 역할의 다른 배우를 지금 편집실이든 후반 작업을 하면서도 상상이 안 돼요. 그냥 결론적으로는 직책상 연출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저희 작품이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독님 저는 지금 느껴지는데 감독님이 그 말씀하실 때 배우분들의 얼굴 표정에도 우리도 운이 좋았다. 그게 느껴져요. 혜교 씨가 격하게 지금. 맞습니까? 네. 맞아요. 감독님과 함께 작업하는 게 정말 저희도 운이 좋았던 것 같고 현장에서 정말 따뜻하세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덕분에. 이렇게 훈훈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예. 많이 더우시죠? 김지원 씨. 괜찮으세요? 저희가 지금 사전 녹화로 좀 더우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예예예. 네. 네. 이번에는 우리 송혜교 배우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선택한 작품으로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결정하신 이유. 이 관련해서는 질문이 많았어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대본이 너무 재미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의 멜로 드라마를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번에 또 멜로로 컴백을 하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면서 경험도 더 많이 하고 또 많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또 표현하는 어떠한 그 멜로 부분은 이전과 또 다를 거라는 생각이 생겨서 이 작품이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길복 감독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워낙 전작도 제가 너무 잘 봤고 그래서 이길복 감독님과 제인 작가님이 함께 했을 때 어떤 작품이 나올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컸고 또 그 안에서 제가 또 어떻게 표현이 될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위키트리의 김하영 기자께서 2년 만에 드라마로 시청자분들을 만나는 소감 궁금하고 또 이 작품을 통해서 얻은 부분 어떤 부분인가요? 이전에 남자친구라는 드라마는 약간 동화적인 약간 판타지가 섞인 그런 멜로의 드라마였고 이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이 드라마는 정말 현실적이에요. 지금 딱 캐릭터도 제 나이 또래와 비슷하고 지금 제 나이와 비슷한 또래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일단 정말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와닿아서 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너무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또 연기를 하면서 또 치숙이와 미숙이랑 연기하면서도 너무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았고 정말 현실적이었고 또 제국과 사랑을 나누면서도 동화 같은 사랑 얘기가 아닌 현실에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사랑 이야기들을 연기를 하면서 뭔가 쾌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보는 시청자들도 엄청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이 탄생한 것 같아요. 자 같은 질문을 장기용 배우께도 드릴게요. 장기용 배우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가 굉장히 의미있는 작품일 텐데 출연 결심한 이유? 일단은 패션을 주제로 한 드라마 스토리에 대해서 일단 흥미를 느꼈고 일단 무엇보다도 대본이 정말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하영은, 현실적인 사람 하영은과 자유로운 영화 윤재국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뒤로 가면 어떻게 바뀔까 둘의 감정선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윤재국을 어떻게 연기할지 제 첫 30대 접어들면서 성숙한 연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욕심이 났고요. 그러다가 이길복 감독님을 만나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정말 감독님도 감독님이지만 사람으로서 너무 따뜻하시고 너무 인지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서 정말 같이 하면 정말 끝까지 건강하게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딱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승전 이길복이네요. 감독님, 인간 난로, 인간 핫팩 지금 너무 후끈후끈합니다. 지금 여기 난리 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배우분들께 또 여쭐게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나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주원 씨. 네, 앞서 다른 배우분들이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이유이긴 합니다. 하지만 배우라는 직업에서 어떠한 대본을 받았을 때 그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제인 작가님과 이길복 감독님의 조합 너무 궁금했고요.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고 같이 해보고 싶었던 우리 배우분들과 만난다면 현장에서 누구보다 즐겁게 재미있게 즐기면서 연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처럼 되어서 지금도 정말 재미있게 연기를 하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대답은 사실 뒤로 갈수록 불리한데 희서 씨. 아, 맞습니다. 저도 저 또한 시나리얼을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그리고 저는 그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냐면 네,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맡았던 역할 중에 가장 밝은 역할인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싶었고 겉보기에는 좀 밝지만 또 내면에는 나름 슬픔이 있는 애잔한 캐릭터였던 점이 좀 끌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또한 제인 작가님과 이길복 감독님과 만났을 때 다른 작품들을 봤었지만 또 만났을 때 느꼈던 어떤 푸근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갑자기 고백이지만 저는 해규 언니랑 같이 한다는 생각에 사실 제일 그 고백을 본인한테 직접은 안 했었나요? 아니요. 맨날 얘기해요. 맨날 얘기해요. 저도 희서 씨 팬이었기 때문에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웠었어요. 인연이 되니까 이렇게 같이 한 잔 통해서 만날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이제 매일 고백하거든요. 언니 너무 좋아하는데 부담스러워요. 너무 고백을 해서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하게 됐습니다. 아, 오늘은 뭐 공식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지금. 네. 근데 제가 조금 더 얘기해도 되나요? 사실 저는 근데 주헌 오빠와의 케미가 저는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우리가 잘 맞는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주헌 오빠는 진짜 배려의 아이콘이어서 제가 정말 베스트 파트너를 만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여기 37페이지가 김주헌 배려. 아. 파트가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따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효주 씨. 네. 흐름상 이길복 감독님 때문에. 하하하. 하하. 네. 저도 정말 그래요. 전작의 감독님을 저는 먼저 만났었고 마지막쯤에 다음 작품의 이야기를 조금은 먼저 이제 그런 느낀 이야기는 들었어가지고 표현은 못했지만 속으로 아 만나고 싶다 무슨 작품이실까 궁금했었기 때문에 선택의 이유보다는 선택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반갑게 잘 만나서. 네. 결론은 이길복 감독님. 결론은 이길복. 하하. 하하. 그리고 제인 작가님 미스티를 너무 재밌게 봤었고 그리고 크리에이터 팀 글라인과 강경 작가님 너무 좋아하는 팀이어서 그분들이 감독님이 저를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게 무슨 말씀. 지금 너무 좋았어요. 네. 남은 씨. 너무 좋았어요. 뭔가 좀 재밌게 해야 된다는 강박이 계속. 전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 왜 재밌게 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매력이 우리 윤나무 배우의 매력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매력 있어요.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사실 이 작품 선택 이유만 여쭤봤는데도 너무 훈훈해요. 작품 빨리 보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캐스팅 라인업이 탄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배우분들과 캐릭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패션 디자이너 역할을 직접 해보니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그리고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나요. 어 저도 항상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이 패션과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일이어서 작품을 하지 않을 때는 화보도 많이 찍고 그리고 이제 뭐 행사나 그런 것들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가까이 있는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인 팀장 역을 하니까 정말 바쁘시고 개인 시간이 정말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바쁘게 일하는 곳이었나 라는 생각을 이번에 연기하면서 알게 됐고 역할이 또 역할이다 보니 시청자분들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은 좀 없었나요. 팬분들께서는 워낙에 이제 제가 전작에도 화려하게 꾸민 그런 역을 하지 않았어서 이번에 패션에 관련된 역을 한다고 하니까 되게 화려한 그렇게 꾸미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영은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화려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역에 맞춰서 적당히 미니멀하게 입고요. 그래도 전작보다는 예쁜 주얼리도 많이 하고 꾸미고 나오는 것 같아서 연기도 재밌지만 또 이제 외적으로 꾸미는 재미도 다른 작품보다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덧붙여서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해서 우리 송혜교 배우가 어떤 스타일을 보여줄지는 방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장기용 배우 캐릭터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장기용 배우는 극 중에 프리랜서 포토그래퍼 윤재국 역을 맡았는데 캐릭터 설명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윤재국은 머리, 재력, 외모까지 갖춘 완벽한 남자다. 본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복 감독님이 그렇게 봐주실 것 같아요. 저를. 싱크로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장기용과 윤재국. 싱크로율이요? 일에 대한 열정은 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국인의 사랑 앞에서 정말 솔직하고 거침없고 자유분방한 주의거든요. 근데 저는 집에 혼자 있을 때 혼자 좀 생각을 하고 뭔가 혼자 어떻게 해보지? 주변 사람한테 의지해도 되는데 혼자 고뇌하는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싱크로율을 따지자면 50대 50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50% 정도 맞닿아 있는 점이 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 완벽한 윤재국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가장 신경을 썼어요? 아무래도 자유분방한 의상. 아무래도 파리지행. 파리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파리지행. 파리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상에서 조금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편해 보이지만 캐주얼해 보이지만 그 편안함이 조금 멋짐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스타일링적으로 저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랑 많이 상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윤재국의 그런 자유분방하면서 오는 성숙하면서 오는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그런 거를 대본에 대한 얘기를 감독님과 현장에서 정말 많이 의논과 상의와 대화와 그런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대화 나누는데 그냥 윤재국 씨랑 대화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의상도 약간 제가 루브르 앞에서 본 것 같은데. 목마르뜨랑 거기 다녀오셨죠? 네네. 그 앞에서 분명히 봤는데. 느낌이 제대로 파리지행이에요. 캐릭터 하면 또 이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최희서 씨. 최희서 배우 매 작품마다 정말 180도 다른 캐릭터를 보여줘서 아니 이분도 최희서 씨야 이분도 최희서야 이렇게 놀라게 만드는데 이번에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는 패션 회사 디자인팀 총괄이사 황치숙 역을 맡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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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마 어떤 점에 중점을 뒀는지 치숙의 매력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치숙이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여야 해서 외적으로는 좀 이전 작품에서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옷이나 아니면 주얼리를 많이 착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메이크업도 이렇게 레드립을 하고 나온 건 처음이었던 것 같고 헤어도 컷하고 꽤 외적인 변신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사실 좀 활달한 역할이긴 한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제 내면의 결핍이 있는 역할이기는 해서 그래서 굉장히 순수하게 감정 표현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초반에는 조금 쟤 왜 저래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근데 또 알고 보면 꽤 의리가 있고 알고 보면 사랑의 직진여고 이런 꽤 여러 측면의 매력이 있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여태까지 만나 뵌 역할 중에서는 가장 좀 통통 튀는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진중한 역할들로 대중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러면 이번 역할이 인간 최이서 씨와는 가장 닮은 거네요. 어떻게 아셨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지금도 웃는 모습이 참 밝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제작진이 정말 이분의 매력에 푹 빠져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 바로 우리 석도훈 역의 김주원 배우. 네. 석도훈 역의 김주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제작진이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푹 빠졌다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일단 석도훈이라는 인물을 너무 이렇게 잘 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과 이 작품을 하기로 했을 때부터 헤어라든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저도 연구도 많이 하고 외형적인 부분이나 어떤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회가 거듭할수록 석도훈의 매력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석도훈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넓어서 어떨 때는 이타적인 게 이렇게까지 이타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재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석도훈이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 매력이 있지만 그게 본인 안에 그 모습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표현이 안 되거든요. 어떤 점이 지금 봐요. 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김주원 씨. 그런가요? 어떤 점이 본인과 닮은 건가요? 뭘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어떤 인물을 연기할 때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넣습니다. 넣는데 석도훈은 석도훈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배려를 보이고 이럴 때는 사실 제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제 희망상을 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이 주는 대로 좀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드라마를 통해서 직접 김주원 씨의 매력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도 캐릭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로 박효주 배우와 윤나무 배우가 부부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아주 심상치 않은 부분데요. 먼저 우리 박효주 배우. 본인께서 직접 캐릭터 소개 때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이나믹한 캐릭터를 가졌어요. 고등학교 때 껌을 좀 많이 씹으셨죠. 그리고 모델 활동도 했고요. 현재는 전업주부입니다. 굉장히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고민도 깊었을 것 같아요. 효주 씨.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쓰여있는 시노블 문장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다이나믹해 보여서 고민도 됐는데 가만 생각해봤더니 그냥 저도 작품 없을 때는 전업주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모델도 잠깐 했었고 그 전에 껌은 그냥 조금 좋아했어요. 껌을 좋아했어요. 어떤 맛? 어떤 맛 좋아했어요? 저도 껌 정말 좋아했거든요. 효성껌을 많이 좋아했어요. 효성껌. 네. 살짝 농담 없어서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낯설고 혹은 다이나믹해서 좀 고민이 된다 싶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어 그냥 나네 나랑 똑같네 그냥 나에서 시작하면 되겠구나 나이도 그러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제가 지금까지 한 작품 중에 가장 저답게 가장 저에서 시작했던 작품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인 작가님이 효주씨를 두고 쓰신 거 아닌가 몰라요. 그건 아닐까. 자신의 옷을 예쁘게 입은 우리 효주씨 연기 기대해 주시고 자 그리고 반면에 윤나무 배우는 극 중에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입니다. 윤나무 배우가 분한 곽수호는 홍보 회사의 아까 차장이라고 그러셨죠? 네. 네. 차장이시고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아이의 아빠 역할인데 현실적인 캐릭터 곽수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중점 두셨어요? 사실은 저는 아직 미혼이고 아기도 없지만 그래서 사실은 전민숙 역할을 연기를 하시는 이제 효주 누나한테 사실은 이런 저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누나가 너무 많은 도움을 줬고 그리고 지금 뭐 처음 둘이서 집에서 딱 처음 신을 찍을 때부터 사실 대본을 보고 분석도 하지만 카메라 롤이 됐을 때 그냥 박효주라는 배우의 눈을 보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저는 누나가 하시는 대로 리액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좋은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연기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짱이에요. 아 효주씨를 믿고 아니 벌써 다음 질문이 사실 두 분의 호흡인데 이미 뭐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무 씨가 지금 여섯 분 중에 유일하게 이제 부부로 출연을 하시는데 호흡을 윤나무 씨 짱이라 그랬거든요 효주 씨는 아 네 저도 너무 얘기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 윤나무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낭만 닥터 시즌 1 때부터 그리고 제가 2에 합류했었을 때 제일 먼저 가서 제가 팬이에요. 제가 시즌 1 때 너무 잘 봤어요. 그러면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배우고 그렇지만 시즌 2에 정말 말 한마디 안 삼는 역할이어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의 남편 역할로 나무 씨가 캐스팅 되었다고 했었을 때 정말 너무 좋아했었고 너무 기대됐고 그리고 촬영하면서도 저 또한 나무 씨의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지가 됐었기 때문에 많이 의지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저도요. 아 좋습니다. 두 분 한번 마주 봐 주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부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이제 찐멜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송혜교 씨와 장기용 배우의 이 진한 찐멜로 정말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가 멜로 드라마인 만큼 두 분의 케미 여쭤보시는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아니 호흡 어땠나요 혜교 씨? 교홍 씨가 워낙에 바르고 예의도 바르고 너무 착하고 그래서 감독님과 제가 항상 어떠한 얘기들을 하면 또 잘 들어주시고 또 더 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건강해 보였고요. 또 연기하면서도 이제 첫 촬영을 저희가 아마 부산에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때 부산에서 처음 이제 촬영 때문에 만났는데 저기서 딱 걸어오는데 그냥 윤재국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이나 이미 네 그래서 모습은 벌써 이제 윤재국인데 첫 대사를 딱 하시는데 그 저음의 목소리가 동물 소리 나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던 딱 윤재국의 모습이었어서 와 앞으로 호흡이 정말 잘 맞겠다. 어떻게 이렇게 첫 촬영부터 윤재국이 되어서 나타났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잘 촬영을 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셨네요. 네 그렇죠. 안 빨개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 가졌어요. 장기홍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지금 목소리 신경 써서 대답해야 되고요. 네 네. 네. 장기홍씨 송혜교씨와의 호흡은 어땠나요? 누나랑 대화했을 때 잠깐만 이성균씨 오신 거 아니에요? 잘 얘기해. 봉골레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때문에. 아니 아니. 아 너무 일단은 어 해교 선배님한테 어쨌든 너무나 진심으로 저는 감사드리고요. 첫 만남 때부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이제 누나가 제 옆에 있는 게 아직도 신기하거든요.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만 네 거기다가 카메라 앞에 이제 같이 호흡할 때 그 느낌은 더 신기해요. 그래서 너무나 첫 촬영 때는 너무나 긴장되고 떨렸지만 어 너무나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그냥 눈에 눈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집중하게끔 하는 그런 힘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장난치면서 편한 대화를 할 때는 정말 에 친한 누나처럼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하는데 카메라만 들어가면 그냥 하영은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정말 저는 아 역시 순간 몰입도가 어마어마하죠. 집중 역시 성애교 캡션 아 오늘 진짜 이게 두 분의 캠인 것 같아요. 네. 아 단짠단짠 지금 너무 좋은데요. 자 그리고 또 이분들의 이분들의 러브라인 아주 특별하다고 합니다. 최희선씨와 김주원 배우의 러브라인 호흡 어떠셨나요? 주환씨 저희는 좀 개인적으로 네 작품을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 또 서로 만나면서 대본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사실 대본을 많이 보진 않고 수다를 많이 떨었거든요. 알아가야 되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기회들은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먼저 마음을 열어주고 편안하게 해준 게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희수씨는 어떠셨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배려의 아이콘이셔서 심지어는 막 어느 쪽이 더 잘 나오니 이런 거 물어봐 주시는 파트너 처음 봤거든요.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표정 왼쪽이라고 딱 얘기했죠. 그런데 정말 이런 사소한 이건 사소한 것도 아니고 더 사소한 것까지도 정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고 저희는 이제 사실은 알고 보면 저희 둘 다 캐릭터가 아직은 연애에 서툰 역할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코미디처럼 재밌게 봐주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꽤 진지한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관계 자체도 꽤 팔색조인 그런 멜로 라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 궁금해요. 정말 특히나 이 최이저 배우는 김주헌 배우와의 러브라인이 있고 또 멋진 남동생이 있죠. 아 네네네. 바로 엑소의 오세훈씨 우리 세훈씨와 남매로 출연을 하는데 이 남매 케미 오누이 케미는 어떻습니까? 으르렁대는 케미입니까? 아니면 콜미베이비 하는 그런 케미입니까? 으르렁 세훈씨가 굉장히 차분한 스타일이세요. 그리고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오셔서 저는 조금 이렇게 업돼서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낯을 가렸었는데 근데 이제 호흡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편해졌고 저는 실제로 남동생이 있어서 실제 남동생 대하듯이 이렇게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좋습니다. 사랑과 가족을 다 얻게 되는 최이서씨입니다. 자 그리고 극 중에 좀 전에 이제 효주씨랑 희선씨도 말씀해 주셨지만 극 중에 러브라인뿐만이 아니라 친구들 간에 찐우정이 또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분이 여고 동창으로 나오세요. 세 분이 그리는 우정, 혜교씨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도 셋이 너무 많이 친해져서 드라마 끝나가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자주 못 보니까요 그러면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저희는 처음 만난 날부터 리딩을 이렇게 3시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날 대본 리딩 끝나고 나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날부터 이제 서로가 호감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효주씨랑은 제가 예전에 해피 쏟아지드라는 작품에서 친구로 나왔었는데 그땐 둘 다 너무 어렸어서 낯을 가려서 대화를 많이 못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제 만나니까 그때 얘기도 있다 보니까 이제 또 더 많이 얘기하게 되고 또 희서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에 팬이었었기 때문에 어쩜 저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지? 라면서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또 친한 친구로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서로가 너무 사랑을 하니까 현실에서 그 모습들이 드라마에 잘 배어 나온 것 같아요. 네. 함께 있는 겉만으로도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친구들 자랑. 셋이 있을 때 어떤지 효주씨랑 네. 근데 자랑도 자랑인데 정말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이렇게 대본 연습하고 사적으로 대화 많이 나누면서 많이 친해지고 서로 관심들을 보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촬영을 하면 할수록 너무 값지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저도 희서 너무 반갑고 우리 혜교씨 너무 반갑고 한데 사실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우리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했던 건 사실 우리 혜교언니였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마음과 갑자기 시상식처럼 네. 근데 약간 작품을 떠올리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많이 생각이 나요. 그 배려와 또 아까 기용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적으로 많이 만났어도 촬영할 때는 또 코로나 기간이라 이제 촬영장 안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촬영하면서 더 그 눈들을 바라보면서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느껴지죠. 맞아요. 특히나 혜교씨 같은 경우는 저도 잘 알지만 막 이렇게 티나게 배려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티 안 나게 배려를 어디다가 봐도 좀 멋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멋있어요. 반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사랑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단체방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처음 만나서 리딩을 한 게 올해 초거든요. 초부터 지금까지도 촬영이 없는 날도 단체방에 오늘 뭐한다 뭐 이런 근황 이야기하고 정말 너무 친해져서 사실 저는 이런 인연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좋으시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 그냥 드라마 촬영할 때 뿐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찐친이 되고 찐 우정을 느끼고 배우분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배우분들이 서로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뭐 달리 말씀 드릴 게 없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게 또 카메라 안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케미가? 그냥 그럴 때는 그냥 구경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냥 그 우정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맞아요. 유달리 배우분들이 이렇게 너무 지금 감독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저도 이제 시청자가 될 거니까 그냥 그 모습을 보면 같지만 어 나도 저 우정이 함께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거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자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감독님한테 마이크를 돌렸는데 아까 윤나무 씨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정도 우정이지만 여기 보면 그 일 하면서도 서로 인연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바로 김주원 씨 박효주 씨 윤나무 배우가 우리 낭만 닥터 김사부 2를 통해서 또 우리 감독님과 인연이 있고 이번에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까지 우리 이길복 감독님과 재회를 하셨는데 감독님과 재회한 소감 김주원 씨 어떠세요? 네. 낭만 닥터 2를 했을 때도 감독님이 제가 맡았던 제가 했었던 박민국이라는 역할에 김주원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깊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껴 주셨고요. 두 번째 작품을 제안했을 때 감사함이 있었지만 사실은 부담감이 엄청났거든요. 또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되고 그게 또 결국엔 좋은 연기가 좋은 드라마의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시 만났을 때는 너무 좋죠. 일단 현장 자체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감독님께서 항상 배우들에게 얘기할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배우들을 아끼면서 많은 말씀을 해주세요. 디렉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감독님이 초반부터 연출을 하시면서 체중의 감소가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우리 작품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들은 두 번째 만났을 때 더 좋았죠. 더 좋은데 그게 비슷한 역할이 아니라 또 다른 역할로 만나니까 이건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 서로가 그 케미는 또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 그냥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부담도 있지만 그만큼 또 좋은 점은 그 사람들 더 알아간다는 거 알고 있다라는 거 그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배우들끼리도 이 역할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데 그러면 시청자는 어떻겠습니까? 저도 시청자지만 이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완전 다른 모습이네 그래서 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윤나무 씨 네. 이 장르가 달라져서 감독님의 연출 스타일이나 디렉션도 달라졌나요? 그렇죠. 어떤 게 달라졌나요? 일단은 배우들이 대본을 보는 분석과 감독님께서 보시는 게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감독님은 그날 촬영하는 인물들에 되게 몰입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도 그 순간순간을 잡아내실 수 있다는 게 너무 좀 놀라웠고요. 저는 베가분들 하면서 액션이라는 장르를 감독님이 했었고 그리고 김사부라는 드라마에서는 휴먼 드라마 장르를 했었고 그 의학 드라마 네. 이번엔 멜로를 하는데 감독님 안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감성적으로 계속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건 감독님 정말 좀 말랑말랑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감성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갑자기 고백을 특히나 이번에는 멜로 드라마이기 때문에 감독님의 그런 말랑말랑한 감성을 특히나 더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장기홍 배우가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부산에 대한 정교움이 있어요. 제가 울산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이제 아빠 차를 타고 가족들끼리 나들이 소풍 부산으로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그 추억이 있죠. 네. 부산에 가면 뭔가 좀 따뜻해요. 뭔가 좀 편안하고 그래서 부산에서 촬영했을 때 첫 촬영 때도 전날에 잠이 안 와서 너무나 긴장되고 경직됐지만 부산에 햇빛을 받는 순간 뭔가 지금 따뜻해지면서 오히려 좀 긴장도 덜 하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부산에서 촬영 지방 촬영에서 그런지 형 누나들이랑 좀 친해질 수 있는 서울에서 했으면 좀 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부산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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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대어져서 더 깊어지고 제작진들도 호흡이 더 깊어졌기 때문에 제작진과 우리 배우분들의 호흡 이 시너지가 이 작품에서 제대로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은 장기홍 배우에게 이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아닷컴 정의원 기자님을 비롯해서 위키트리 김하영 기자님 뉴스원의 윤효정 기자님 등등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질문 주셨어요 군 입대를 앞두고 계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인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 장기홍 배우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혜중 팀을 만난 건 지혜중 작품을 할 수 있는 건 저한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지혜중 모든 팀들에게 감사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감동이에요 그리고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감독님 작가님 모든 선배님들 정말 열심히 더운 날씨에 최선을 다해서 연기했으니까 저희 작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사랑해 주시면 너무나 저 또한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기용 씨 덕분에 저희가 몇 달 젊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가장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가장 오늘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릴 수 있게 됐고 군필자로서 우리 김지원 씨가 대표로 한 말씀 응원 한 마디 해주시죠 기용아 건강히 잘 다녀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자 나 어떻게 어디 먼데 가는 것처럼 그러세요 금방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씩 이제 날짜가 다가오기 전까지 사실 기용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장난을 많이 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난을 못 치겠더라고요 제가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워낙에 또 우리 장기용 배우가 저희에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보면 거기서도 잘 생활해서 금방 또 돌아와서 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작품 또 금방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 대중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날이 금방 올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건강하게 잘 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 끝인사를 드리기 앞서서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지 감독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너무 진지하게만 한 것 같아서 제가 배우분들 고마운 것도 고마운 거지만 여담으로 제 개인 얘기를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지난 친구 감독이 송혜교 배우가 캐스팅이 돼서 작품을 준비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낭만닥터였던 유인식 감독이 행운 전생의 나라를 구했다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혜교 씨를 만난 건 저한테도 행운이었고 다른 좋은 배우들이랑 또 만난 것처럼 혜교 씨가 다음 행보의 작품을 계속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좋은 작품에서 정말 꼭 또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도요 감사합니다 작품의 메시지는 제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정말 헤어지는 중이라는 게 모든 인연이 만나고 헤어짐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이 작품의 너무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한 건 무슨 뻔한? 그리고 연령층에 국한된 어쩔 수 없이 상업 드라마를 제작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글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그렇고 제작사도 그렇고 방송사인 SBS도 그렇고 좀 제가 감히 이런 작품을 연출해도 되나? 싶은 깊은 메시지는 그냥 총괄적으로 만남과 헤어진다는 게 사랑, 이별이 그냥 인생인 것 같아서 매번 만나고 헤어지는 자체가 인생인 것 같아서 저한테도 매우 공부가 되는 작품 인생 같은 작품인 것 같아서 그게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는 한 명 한 명 모든 분들의 인생에 손을 내밀고 응원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또 함께하는 그런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를 포함해서 우리 송혜교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배우분들과 함께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벌써 지금 끝나가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서로서로 많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데요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모든 좋은 감정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용 씨 네, 저희 드라마는 눈이 즐거운 작품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아름다운 풍경과 배우들이 입고 나오는 정말 멋진 의상 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데는 너무나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드라마 그리고 네, 정말 재밌으니까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씨 네,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라는 타이틀처럼 지금 촬영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서로가 잘 표현은 하지 않지만 섭섭함과 아쉬움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돼서 우리 드라마가 정말 좋은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희서 씨 네, 저희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이제 가을에 곧 만나 뵙게 될 건데요 사실 저희 드라마는 가을과도 어울리지만 인생의 어떻게 보면 사계절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드라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주 씨 네, 저는 저희 드라마가 아주 멋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각자의 파트에서 정말 최고로 열심히 집중해서 이 작품에 함께 그 연주를 하는 연주자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마무리되면서 방송될 이 드라마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 같은 작품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나무시 네, 저희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모든 배우님들과 그리고 감독님이와 스태프분들 뜨거운 진심이 시청자분들의 가슴속에 아주 깊게 남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음악을 지휘해준 마이스트로 우리 이길복 감독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연출을 맡은 이길복입니다 좋은 배우분들과 가을의 짠한 멜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이 드라마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 기다림만큼 기대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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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